여름철 바캉스 필수품 자외선 차단제. 가격은 다양한데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헷갈립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김상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일명 선크림으로 불리는 자외선 차단제. 9천원짜리 국산제품에서 20만원짜리 수입제품까지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자외선 차단효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미백기능까지 있는 착한 제품도 있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자외선 차단제 34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수입제품의 가격거품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외선 차단 성능이 비슷한 제품 가운데 10ml당 가격이 가장 싼 1780원에서 가장 비싼 5만원에 이르기까지 가격차는 28배나 됩니다. 미백기능이 있으면서 가격이 수입품의 18분의 1인 국산품도 있습니다. 일부 수입제품은 자외선 차단효과가 표시 내용에 미달했습니다. 자외선 차단효과는 자외선 차단지수인 SPF와 자외선 차단 등급을 나타내는 PA로 평가합니다. 각각 숫자가 높고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효과가 큽니다. 자외선이 매우 강한 해수욕장이나 산정상에서는 SPF 50 이상, PA++가 적당합니다. 채널A 뉴스 김창원입니다.